여러분, 윤지성의 똥손 해명 시간입니다.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. 더 이상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 않습니다. 이제 진짜 저의 실력을 보여 드렸으니 믿으시죠? 그림사진대회 특상 출신. 네? 뭔들지요? 무슨.. 그거는 이제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지. 제가 그림을 못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그 돼지는 저 캐릭터 유지를 제가 또 해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막 갑자기 잘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여기저기서 그림 그려달라고 막 그려버리니까 사실 이게 제 본 실력입니다. 그냥 조금만, 조금만 그려봐서 조금만. 윤석은, 윤석은 그려요? 저는. 여러분, 놀러 오세요. 제가 그림전 한번 열 테니까 한번 구경 오세요. 한 달